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메라와바살라말로 오늘도 기타강좌 영상인데요.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듣기만 해도 탕수육 생각이 나. 그래서 찍먹이네 부먹이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부먹. 요즘 탕수육 찍어먹는 사람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강좌 해보도록 할건데요.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송민호 마이노님의 탕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탕도 아니야. 영어로 TANG 있어가지고 느낌표랑 하트까지 있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탕 이런 느낌. 탕 이런 느낌의 탕 강좌 해보도록 할건데요. 코드도 되게 세 개밖에 없고 간단해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치진 씹을 안 드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송민호님의 아니 마이노님의 탕 이거 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좌 해보도록 할건데 나오는 코드. 처음에 F 잡아주실거에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요렇게 F매저 세븐이지만 요렇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거 확인해보시면은 제가 코드 어떻게든 써놨으니까요. 그 보시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서요. 1,2번 손가락만 요렇게 올라갈거에요. 여기서 요렇게. 그쵸 3번줄과 5번줄 잡은겁니다. E7. 다음에 요렇게 코데로 내려오실거에요. 그럼 뭐야? A마이너 세븐. 6번줄을 막아주면 더 좋습니다. 요정도입니다. 오른손 줄바로는요. F같은 경우는 4,3,1번줄 치실거에요.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6,4,3,2. E7은 무조건 6,4,3,2. A마이너 세븐은 5,4,3,2. 요렇게 치실겁니다. 오른손줄법 두개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한번 치는거에요. 둘, 셋, 넷. 그래서 F랑 E7은 한마디고 A마이너 세븐은 혼자 한마디기 때문에 A마이너 세븐이 좀 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리듬입니다. 뭐냐면 이거에요. F랑 E7은 한마디 요겁니다. 그래서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겁니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리듬을 먼저... 아셔야 되니까 따라보실게요. 셋 넷 따 따 따라 하시라구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그게 이건 바로 기소로 하는거야. 그렇지 어 따따따라 하시라고요 따따따따 하세요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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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기터로 하는거야 그렇지 중요한거는 치고 나서 왼손에 힘을 살짝 푸셔야 소리가 끊겨요 끊깁니다 만약에 안하면 이렇게 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그쵸 막는거는 다른 손가락으로 막아주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살짝 건드리셔도 소리가 막혀집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는 것까지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따따딴 따따딴 이렇게 치는거 아니면 한 번씩 치는거 치는거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쯤에 가면요 또 한 번씩 치실건데 노래가 되게 느려지는 느낌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느리게 쳐주시면 끝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로 설명 다 드렸구요 자 이제 노래 틀면서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게요 기사 드시고 가자 간다 자 갈게요 1,2,3,4 1,2,3,4 간다 딴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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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간단해 코드 3만큼 더 어디서 한 번씩 시작하자면 0입니다 가볼게요 딱 느낌 볼거야 안아까워 나오는데 프리코러스라고 그러죠 그럼 간다 1,2,3,4 딴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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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난 구멍 맛있어 그 다음에 1,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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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되죠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것만 연습해도 그래도 한 70-80%는 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거에요 1,2,3 1,2,3 1,2,3 1,2 1,2 F는 4번주부터 E3는 6번주부터 1,2,3 1,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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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고리스면은 아까 제가 말한 느려진다고 한 부분이 나와요 가보실거에요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여기다 3,4 3,4 2,3 2,3 2,3 2,3 느려졌잖아 그쵸 1,2,3 한 번 더 만약에 안 느려지고 그댄졌으면 2,3 2,3 2,3 이렇게 쳐야되요 근데 이제 2,3 느려진거에요 그쵸 4,4 1,2,3 또 나오면 이게 메인이야 1,2,3 1,2,3 1,2,3 F를 이렇게 쳐야되요 1,2,3 1,2,3 2,3 1,2,3 2,3 탕 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구요 제 강좌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강좌영상 많이 올라오니까요 제 영상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좌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북먹 북먹 최고 그루시루스